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도 일상성화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중국어 몇 개 문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10분만 따라 읽으면 돼요. 나중에 중국사람 만날 때 간단한 대화 가능해요. 그냥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주세요. 그러면 식자 할게요. 시, 파, 수에, 용완,라. 시, 파, 수에, 용완,라. 시, 파, 수에, 샴푸. 시, 파, 수에, 시, 파, 파 얘기할 때 입술 물으세요. 파, 수에, 수에 얘기할 때는 혀 일어나세요. 시는 식다며, 파는 머리카라며, 시, 파, 수에, 샴푸. 용완,라. 용,시다. 완, 다 끝난다. 완,류,없다. 러. 시, 파, 수에, 용완,라. 샴푸가 다 떨어졌어요. 시, 파, 수에, 용완,라. 따라 읽어보세요. 시, 파, 수에, 용완,라. 또 한 번. 시, 파, 수에, 용완,라. 환자 읽어보세요. 非常好. 시, 파, 수에, 용완,라. 추, 탈양,라. 추, 탈양,라. 추, 나온다. 탈양, 탈양. 여기서 탈양. 단어 읽을 때는 탈양. 양, 이성이에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경성로 읽어요. 탈양. 탈양. 해. 러. 뭐 뭐 했어요. 과거 완료. 추, 탈양라. 해가 났다. 추, 탈양라. 흘리는 날씨에 해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추, 탈양라. 추, 탈양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느 날씨도 그래요. 아침 일어날 때는 오늘은 날씨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해가 왔어요. 추, 탈양라. 다시 추, 탈양라. 또 한 번. 추, 탈양라. 추 얘기할 때 혀 일어나세요. 추, 이렇게. 추, 탈양라. 탈, 텅라. 탈, 텅라. 탈, 뭐 뭐 러. 너무 엄청 훨씬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텅, 코소리. 텅, 다시 텅. 뜨겁다는 뜻이 돼요. 탈, 텅라. 다시 탈, 텅라. 또 한 번. 탈, 텅라. 너무 뜨거워요. 중국 사람들이 뜨거울 때는 귀 이렇게 잡아요. 뜨거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아요. 뜨거워요. 탈, 텅라. 탈, 텅라. 아니면 코 잡아요. 탈, 텅라. 탈, 텅라. 오케이, 다시 한 번. 탈, 텅라. 또 한 번. 탈, 텅라. 탈, 텅라. 탈, 텅라. Sap.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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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 르. 탈. 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어색하고 좀 부수프 이런 거야 요대어 부수프 다시 한 번 요대어 뇌하려 해 일어나세요 요대어 부수프 포 발언할 때 입수 물으세요 요대어 부수프 다시요 요대어 부수프 다시요 요대어 부수프 부수프 오케이 마지막 한 번 요대어 부수프 좀 부평하다 뇌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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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는 하지 마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펑 다시 펑 펑는 만지답이에요 뇌펑 만지지 마세요 뇌펑 다시 뇌펑 펑 할 때 입에서 발음이 나오세요 뇌펑 만지지 마세요 동터치 동터치 미 뇌펑 오케이 다시 뇌펑 다시 한 번 뇌펑 뇌펑 쇼핑 가실 때 옷과 신발 옆에 작은 글 쓰고 있거든요 뇌펑 뇌펑 동터치 오케이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그게 분명히 서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잡아고 입고 그러면 사장이 혼나고 해요 다시 뇌펑 마지막 한 번 비에 펑 준비好了 마? 준비 준비 하오 여기는 결과 부업이에요 완료되다는 뜻이에요 준비하오 준비되다 러 마 러는 과거 마는 질문할 때 나오는 오기적사업이에요 준비하오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오 Are you ready? 준비하오 러 마 다시 한 번 준비하오 러 마 마지막 준비하오 러 러 랑이 랑 랑이 랑 랑이 랑 좀 비켜주세요 롱는 혀 롱 롱 이 발음은 한국사람들에 좀 힘들어요 혀 일어났고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롱 내리세요 롱 혀는 절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롱 계속 롱 다시한번 롱 롱 롱 다시한번 롱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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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해주세요 버스 내릴 때 많이 필요해요 중국 기사님들이 너무 급하게 해요 문 열어자마자 바로 닫아주는거에요 당신 그때 바로 롱이롱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거에요 롱이롱 다시한번 롱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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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을 양보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롱 양보하다 롱 롱이롱 쏜 쏜 쏜 쏜 쏜 반응할때는 혀 여기에요 쏜 쏜 쏜 아니에요 쏜 쏜 쏜은 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쏜 됐어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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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수안을, 수안을, 비笑, 비笑, 비는 하지마, 쇼는 웃다, 비笑, 웃지마, 비笑, 두 한 번, 비笑, 다시, 비笑, 웃지마, 비笑, 비우지마, 비笑,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비笑, 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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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유는 려우, 그거는 4성명, 여기는 2성명, 려우, 다시 한 번, 려우, 려우, 려우는 흐르다, 낫다는 뜻이에요, 한, 한, 이거는 한유, 그 한 발음이랑 똑같아요, 한은 땅이요, 땅, 한, 려우, 한, 땅이 낫다, 려우, 러, 헌, 더, 한, 땅이 많이 났어요, 려우, 러, 헌, 더, 한, 여기 보세요, 이거 러는 마지막 넣지 마세요, 헌, 더, 있을 때 과거의 표현은 무조건 러, 헌, 더예요, 동사, 러, 헌, 더, 명사, 동사, 러, 헌, 더, 명사,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려우, 러, 헌, 더, 한, 또 한 번, 려우, 러, 헌, 더, 한, 또 한 번, 려우, 러, 헌, 더, 한, 혼자 읽어보세요, 제일 잘해보세요, 러, 러, Theio, 헌, 더, 한,isses, зат αλλά, 러, 러, 헌, nouvelles 너는 너무 riches, 하이신, 완전히 자 cater요, 너무nichalb, 너무 sinnha요, 너무 잘어였어, 너무 짠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너무 짠요 또 한 번 너무 짠요 또 한 번 너무 짠요 너무 짠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몇 번 몇 번 반복 따라 읽으면 사실은 우리 극류와 머릿속에 다 기어있거든요 머릿속에 기어 안나도 극류 기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 따라 용서해주세요 나중에는 저랑 대화하세요 나중에는 저랑 대화하세요 종화로 할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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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